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실은 거짓말이었다고 뒤늦게 자백한 것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한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다 잠깐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50대 여성 B씨는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경찰은 이튿날 오전 A씨를 찾아가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곧장 경찰서로 찾아가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러자 A씨 어머니가 B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뭐 미리 발로 팍 차고? 팍 차고? 어떻게 했어 그 남자는? 그냥 남쪽으로 등록 나왔어요? 그 남자가 먼저 졸여해서 나갔어요. 하지만 A씨가 먼저 달아났다는 B씨 주장과 달리 B씨가 먼저 화장실을 빠져나간 게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B씨를 추가 조사했고 B씨는 뒤늦게 허위로 신고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한 경찰은 허위 신고가 맞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5일 만에 A씨에게 혐의 없음으로 입건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경찰 측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A씨는 전부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며 사건 이후 너무 힘들었는데 혐의 없음 문자를 받고 너무 기뻤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저는 온갖 난리를 치고 나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20대 청년이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